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내일을 기점으로 강원 산지와 태백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낮부터 강원 영동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5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 이상, 중북부 동해안은 2에서 7cm고 내륙은 내일까지 1에서 3cm, 남부 동해안은 모레 1에서 3cm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동계 청소년올림픽 개막일인 19일 새벽에 눈이 집중되겠다며 습기를 머금은 이번 눈은 최소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고 다음 주까지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